한국 음식 대 일본 음식 기분 내서 외식할 때 불판 위에 치익 아저씨 여기 중뱃살 추가요 바쁜 아저씨들의 간단한 식사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다데기 팍팍 덮밥 한 그릇 주세요 노른자 얹어서요 중국에서 온 면 요리인데 인기 최강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라면 배달 왔습니다 따뜻한 면 요리 가지락 많이 넣어 주세요 애비텐 두 개 얹어 주세요 오 오 오 왠 왠 왠 왠 오 이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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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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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완용 성진국 방송 수위 수준 아무리 일본이라지만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고 본다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본다 김옥균 급진 개화파 인정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